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한 일이 엄청 많아요 오늘 이제 예이랑 예서를 데리고 정사람 목사님이 숨바꼭질을 하러 나갔어요 우리를 챙기고 차를 빼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때 차에 뭐가 붙었어 우리 집에 주차를 했는데 어제 예서가 생일이었거든요 밤 늦게 들어오니까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놨는데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 빼야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조금만 붙여놨었는데 반절을 뜯어서 붙여놨더라고요 유리창에 뜯으려고 하니까 흰색 그게 딱 붙어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근데 이제 벗을게요 갑자기 열이 나네 근데 뭐 항의할 수도 있고 많지만 오면서 막 조금 화가 나는데 이렇게 그래 가라앉혀야지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가한테 왜 안 알려주냐고 했는데 우리 사모가 무슨 죄예요 제가 근데 잘 보면은 이런 것도 감사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용 주차장을 이제 주시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저희가 이제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상가를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27일까지 이제 내는데 에코를 약간 빼주세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주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손해를 봐 마음이 막 쓰려 막 어우 주여 손해를 봐 한 번도 안 봤는데 손해를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마음이 쓰려 그래서 이제 와 어쩔 수 없다 근데 기도하면요 희한한 게 기도하면 주님이 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예서 생일날은 이제 저녁에 같이 생일 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여기서 이제 철학을 하고 돌아갔는데 철학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하 제 안에 아 오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두루 응답을 받았는데 아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또 정상공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제가 그걸 상가를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지금 오히려 손에 조금 보더라도 이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연도에는 이제 물가가 오르고 또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건데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대고강이 올 수 있다 경제 대고강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항상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서민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거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전제품 사요 안 사요? 자동차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아무것도 안 사요 그럼 뭘 사야 돼? 먹고 사는 거 쌀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잖아요 정의사님 보니까 반갑네 할렐루야 반가우니까 눈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제 먹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제가 도시락을 싸본 적이 있어요 언제 싸냐 언제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도 싸본 적이 있지만 광주에 있을 때 제가 그 기아대책 거기 기아대책인가? 기아대책인 거 같아요 월드비전이다 월드비전 월드비전 가서 도시락을 쌌어요 도시락 뭐냐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죠 봉사 새벽에 나가고 빨리 도시락 싸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많이 또 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시락 사업하면 물론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양식을 공급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요 닭값이 3만 원이 된대요 3만 원 통닭 하나 시키면 3만 원 근데 통닭 한 마리가 얼마일까 닭 한 마리 얼마에요 한 마리가? 큰 개? 아니 그건 치킨이 18,000원이고 생닭 생닭이 한 8,000원 되죠 생닭이? 생닭이 18,000원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치킨 양념 통닭이 3만 원이래요 돈 없으면 양념 통닭도 못 먹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집에서 해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오는데 우리 정산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휘발유보다 경우가 더 비싸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이 그나마 좋은 때야 조금 더 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을 내신다 아멘 여기 길을 내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해야 돼 정말 정말 의지할 거라고는 크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어 여기를 둘러봐도 저리 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 보고 여기 봐도 근데 우리는 누구 밖에?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성령님 밖에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분노가 났을까 뭐 큰소리 낸 건 아닌데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스티커를 붙이니까 그래도 뭘로 꺼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님 예수님 손해를 봤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때 주님이 문을 여죠 문을 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듣는 게 세홍지마 인생 세홍지마 그런 세홍지마 무슨 뜻이에요? 세홍지마 뭐예요?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그 노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다리를 져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그런데 전쟁이 났네 전쟁이 났어 남자랑 남자랑 다 끌고 가는데 전련바리를 데려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 그러니까 이 마을에 남자라고는 그 남자 한 명밖에 없어 전련바리인데도 온 동네 여자가 그 사람은 그런데 오늘 말이 나갔는데 안 돌아와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보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말이 암농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말이 새끼기를 낳았고 또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인생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런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되냐 그 보여주는게 누구냐 욥이에요 차악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 죽고 또 부인도 막 욕하고 도망가 친구군은 내립다 와갖고 네가 회개해라 어? 네가 회개해라 그래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가난한 사람도 돕고 과부도 돌보고 차악 음란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내가 너네들보다 의롭다 이거야 요비 나는 그런 죄를 씻지 않았다 그랬더니 요비 친구들이 더 화가 나 꼭 이 나쁜 놈아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죄를 안 졌는데 네가 그러겠냐 예 그때 요비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음원 23장 17장 말씀이 딱 나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정말 원하는 마음이 뭐야 되냐 그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거룩함이 없이는 그를 볼 수가 없어 성경에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함은 나로 인한 거룩함이 아니오 예수로 인한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할렐루야 나는 왜 스티커가 붙었다고 화가 날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참지 못하나 와 나는 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정말 친구 삼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뉴욕에서 제 친구가 여기 맛있는 피자집에 있다고 그 동생이랑 친구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브루클린의 피자집에 갔어요 근데 피자가 뭐 한 7달러에요 7달러 7달러면 7천원 근데 이따만 피자가 나와요 브루클린에서 유명한 피자집인데 연예인이라는 헐리우드 연예인들 다 와본 아주 유명한데 별거 없어요 탁자 있고 그냥 앞에서는 그냥 떡치듯이 이거 피자 이렇게 쭉 돌리고 있고 그래서 사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피자를 탁 먹고 나왔어 나왔는데 보니까 30분인가 지났어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7시부터 12시까지 딱 여기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시간까지만 하고 옮겨서 다 많이 다 돼야 돼 그런데 시간이 30분이 지났네 30분 그때 당시 100달러 10만원 12만원 13만원이 네 나온거에요 더블파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30만원 돈 나온거에요 30만원 어 7천원짜리 먹고 30만원 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내가 대신 내준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조용히 가만히 가만히 거기에 부르크를린 밭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의 발과 손을 이렇게 막 찍어놓고 거기에 씨 같은 게 적혀있고 막 그래요 뭐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뭐 그 유명한 미국 배우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어 풀려요 풀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조그만 집에서 막 사는데 저도 고시원에서 돈을 십몇 년 전에 23만원이나 냈는데 고시원 딱 요만해요 요만해 요거 이거 여덟개만 해요 이렇게 여덟개만 해 방에 어 딱 누우면 끝나 누우면 문 하나 있고 여기서 근데 23만원이야 한 달에 23만원이 꼬박꼬박 나와 창문도 없어 창문도 창문 있는 방은 26만원이어야 돼 나는 근데 3만원이 아까 창문이 없는 방을 선택을 했어요 23만원짜리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6시야 어 일어나야겠다 벌떡 일어나는게 밤이야 아침이지 밤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막 돈을 아껴갖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은요 한평에 1억이에요 18평짜리가 18억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1억을 모으려면 어 그냥 120만원 120만원 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어 120만원을 생활비도 써야되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50만원 모으면 진짜 많이 모으는거 한달에 그렇죠 말도 안되는거죠 그래서 하 너무 힘든다 힘들어 집을 모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모았는데 집값이 뛰어버렸어 하하 닭 쫓던 개처럼 하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냐 산을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산을 올라가서 차악 도시를 바라보니까 집들이 다 쪼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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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큰 빌딩도 뭐 이만해 이만해 아이고 이 어마어마한 땅에 저 쪼끄만 얻으려고 나의 평생을 저렇게 해야되나 할렐루야 아멘 네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싶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넓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넓게 봐야 넓게 봐야 그 슈바이철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이 도착한대요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이 도착한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발견하고 열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선물을 발견해야 돼 선물을 발견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우리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어?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예수님 옛날에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망했어요 제가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검은색으로 제가 그렇게 이게 이제 백제가 망하고 여기 신라가 백제 신라 고구려 여기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요동 그래서 쭉 배 나와서 이렇게 여긴 동남아 여기 이제 여기 당나라가 치사하게 여기 삼국이 싸워야 되는데 당나라가 와갖고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했어요 660년 고구려는 668년 이야 제가 생각해도 진짜 이걸 외운다는 게 놀라워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회도 안 외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저는 국사시간에 공부를 안 했어요 국사를 그래서 국사 외운 적이 없어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돼서 제가 국사공부까지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알게 뭐야 어? 솔직히 그렇죠? 와 이승만 대통령부터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몇 명인지도 제가 원래 몰랐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규하 윤보선 윤보선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맞죠? 김대중담에 김대중담에 노무현이요?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또 지금 누구예요?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하세요 야 진짜 놀랄 놀랄 노자예요 제가 이걸 다 외웠다는 게 근데 백제가 멸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당나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막 백제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막 여기 밑에 있는 남벌이라고 하거든요 남벌 이거를 백제 사람들이 정복을 한 거예요 흑치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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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장군이 이래요 중국에서 3대 장군에 꼽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그래서 막 공을 많이 세우니까 이쪽에 백제에 성을 주었고 이게 백제 사람도 이쪽에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 제후라고 하잖아요 제후 제후에 이 부인 왕비가 대하고 부여 태비 부여 태비 의자왕의 손녀가 여기서 왕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걸로부터 150년 까지 백제가 존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여기를 이 사람들에게 줬는데 여기에 또 고려가 멸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생겨요? 바래 바래 바래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멸망을 했대요 그런데 잘 보면 그러니까 한 이 사람들이 백제가 멸망했지만 멸망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까깍 까깍 살아남아서 어떠한 일가를 이루잖아요 그쵸? 네 이 부여 태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왕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백제 사람들이 이 중국당에서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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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사는 거예요 길을 펴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멸망을 하냐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여 태비가 막 그 둘 쌍을 두 개나 헌납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조선은 망할 수 밖에 없어 망할 수 밖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밖에 없어요 윤석열 씨도 의지할 게 아니야 윤석열 씨가 뭐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없어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잘 되냐 유명한 전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기업이 깨끗해요? 기업이 깨끗해요? 삼성 깨끗해요? 아니에요 제가 삼성 그 십 년 년 전에 거기 가서 일을 해봤는데 아 지독해요 삼성 지독합니다 어 직원 삼성 정직원은 딱 한 명 밖에 없어 몇 명 밖에 없어 한 다섯 명 여섯 명 그쵸 수십만 평이 되는 그 물류센터의 삼성 정직원이 열 명 밖에 열 명 정도 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은 본봉을 받아 나머지들은 협력업체 본봉의 70%를 받아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바생 어 돈을 더 조금 주려고 더 조금 주려고 더 조금 주려고 거기서 거기서 일하는데 우리가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는데 커피를 여섯 잔씩 먹었어요 여섯 잔씩 그러면서 막 일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민 가려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부도가 나갖고 부채를 갚으려고 사장님이 밤에 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갖고 그때 당 10억을 벌었는데도 돈에 주식을 더 투자하려고 거기 와서 일하는 거야 별 사람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대학생인데 학비가 없었고 방학 때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안 주려고 그러고 근데 한 명 기억에 나는 분이 뭐냐면 그때 이민 가는 분이 있었어요 이민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를 한 거야 오늘 인사 그리고 내일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카트에다가 다 실어서 뭐 이마트가 전국에 있잖아요 뭐 군포에도 있고 뭐 익산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카트로 그 이제 탑차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제 실어줘요 다 카트로 넣는데 근데 근데 이 물류센터랑 이 차 차 사이의 거리가 약간 이만큼 떠띄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밀고 가다 그 사이에 발이 낀 거야 발이 끼었는데 그 힘 때문에 무너지면서 이 발목이 그냥 부스러져 버렸어 내일 이만 이민 가는데 내일 이민 가는데 내일 이민 가는데 내일 이민 가는데 그 전날 그 모든 수고를 다 허사로 났어 부러졌는데 미국 갈 수 있어요? 뭐가 인터뷰하고 다 됐는데 인생이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마태옥은 11장 28장 29장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똑똑하면 될 줄 알았는데 폰노미만이라고 하는 천재 중의 천재도 결국 암 걸려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발명하고 그 사람이 우주 나가는 걸 개발하고 그 사람이 핵무기를 개발했어 전 세계에서 그냥 똑똑한 사람 그냥 한 번 보면 다 알아 한 번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우리가 진짜 몇 년 동안 했는데 진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넘겨요 그러면 제가 한 몇 시간 뒤에 올까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봐 10분 훑어보더니 종이에 하나 딱 써주더래요 십 몇 년을 연구한 거 그 사람은 십 몇 분 안에 그냥 해결해 그런 천재도 그런 천재도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산력이나 이런 지휘력은 폰노이만이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은 전체 수학이라는 과목 안에서 몇 퍼센트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28%를 이해한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100%는 이해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 깊이 깊이 들어가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크게 할 거예요 나는 잘 안다? 모른다 그걸 깨닫게 돼 농사를 엄청 많이 주면 농사에 대해서 막 엄청 할 것 같잖아요 근데도 몰라 몰라 아니 제가 성경을 이걸 계속 보고 계속 원문을 보고 계속 분석을 하면 맨날 맨날 보잖아요 맨날 그렇죠? 그런데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할렐루야 음식을 해도 뭘 해도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아는 게 뭐냐면 이야 정말 깊구나 정말 깊구나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딱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써냐면 소년 소년 양노 양노 하고 항 난성 소년은 늦기 쉽고 항문은 이루기 어렵다 항문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자 공자가 이뤘잖아요 공자 지금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뭐 공자 말 듣고 어떻게 살아요? 공자 말 듣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첨단시대에 공자가 스마트폰으로 버스 타는 걸 알아요? 뭐 뭘 알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10편 119편 10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구원해내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상황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너를 살았다 그러면 산 거고 주께서 이겼다 그러면 이긴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아니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신 거였어요 다 아신 거에요 나의 건강도 나의 문제도 나의 염령도 나의 슬픔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하셨다 크게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해야 돼 주님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 미가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1절부터 2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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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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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아멘 이 보물 말씀은 제가 또 읽고 또 쓰고 읽고 또 쓰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면 모래셋 사람 미가는 모래셋 사람 미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모래셋 사람 미가 이게 모래셋트, 가트를 줄여서 모래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야라시라고 하는 말과 야라시는 취하다, 소유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이고 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드 블레셋이 태어난 곳이 가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드에 가까운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가트는 이 틀 얘기예요 포도주 틀 그래, 겟셋맨 쉬맨이라는 게 기름이고 가트라고 하는 게 틀에서 이것을 기름 짜는 곳이 겟셋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그 가드 그래서 이 미가는 누구 시대에 이랬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냥 초처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불처럼 막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스팔트에다 계란을 놓으면 지금은 이글이글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불이 막 오면은 그냥 다 타버리고 그냥 다 왜? 하나님 분노를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왜? 5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뭐 때문에 그러냐? 크게 우상승배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상승배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우상승배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보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상승배를 절대 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의 새 친구 그렇죠? 우상승배예요? 아니에요 왕인데도 아하스는 우상승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금식을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뭐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율법에 그런 거 써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양심 할렐루야 아멘 크게 양심을 소중히 여기자 소중히 여기어야 돼요 양심 그래서 잘못 본 거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눈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귀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코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입술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촉각을 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다 이렇게 씻어야 돼요 아멘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빨리 버리고 빨리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승배를 그게 뭐냐 야구의 허물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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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류다 솔직히 땅은 이렇게 넓게 보이지만 여기 대부분이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여기 살 때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만큼 근데 여기 위로는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정말 땅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이 진짜 지도에서 보면요 봐봐요 여기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 이만해 손톱만해 예루살렘 그냥 도시 하나 찍으면 뭐 안 나와 근데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이 엄청 큰 거야 엄청 커요 왜냐면 도시가 그냥 산에 있어요 산에 다 산 산 그리고 막 진짜 와 정말 멋있어요 엄청 큰데 주님이 작게 만들어놨어 진짜 신기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고 갔다가는 진짜 놀라요 너무너무 커졌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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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우상 숭배했어요 왜 이방녀 이방녀 맨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바로를 데리고 와 바로의 딸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 하나님의 뭘 놓지 말라고 했어요 말 말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을 얼마나 쌌어요 666달러 666이 맨 처음에 숫자가 누구에게 나와요 솔로몬에게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여자를 많이 얻지 말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왔을 때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와 아담이 엄청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실이야 잘 보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아담이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을까 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다 내 잘못이야 하와 미안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사람인지라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인가 너에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써있는데 성경에는 아담아 성경에 나에 오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누구다 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 이놈의 새끼 왜 그걸 먹었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어머나 세상 어떻게 내가 먹었어요 내가 그리고 뭐라고 그래 스티커를 붙여놨으면 내가 보고 가서 뛰어야지 아니면 내가 일찍 가던가 왜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고 안 알려줬냐고 이 말을 나는 왜 할까 이 아담의 손이요 그래서 이 남탓하는 나를 어디다가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 그리스께서 나 때문에 이모세 때문이에요 그쵸 이모세 때문이야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죽일 놈 그게 왜 그러냐 거절감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 거절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그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그런데 그 쫓아낸 하나님이 좋지가 않은 거야 보이잖아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싫어 저리 가 그래 우리 딸도 그래 저래 어떨 때는 또 그래요 아까 오면서 들었죠 멋진 아빠 멋진 아빠 멋진 아빠 그래 아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기쁘신 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자꾸 주님 말하는 거 하고 자꾸 따로 놀라 자꾸 따로 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섬 몸으로 행하며 들키같이 애곡하고 타주처같이 애통하리라 이 표현이 다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찢는 애곡 소리를 지르는 애통 독생자들과 죽는 그 고통 그리고 아버지가 죽는 그 고통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주오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들깨 들깨가 아니고 용이라고 했어요 용 용처럼 운다 타님 타님이라고 써있어요 타조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올빼미 올빼미처럼 밤낮으로 울어 밤낮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신다 아멘 애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라는 포기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내가 울 때 내가 울 때 뭘 뭘 위해서 울어요 뭘 위해서 할렐루야 구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습니다 아멘 이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딸 저거를 태우려고 가다가 문짝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 피가 흐르고 있네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 사모한테 가고 여기 다쳤다고 그랬더니 아니 애들로 족하는 데 큰아들까지 붙여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벌거벗겨 먹고 우물에다가 넘고 형들이 팔았어 이 여기서부터 이 애국까지 얼마나 뜨거운 곳을 그냥 벌거벗은 채 간 거야 거기다가 열심히 일했더니 미투 아세요? 미투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돼 여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또 감옥에 가고 또 막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영을 부지없고 막 꿈을 해석해줬어 꼭 나를 기억해주세요 기억해줘요 거절의 연속이야 거절의 연속이야 거절의 연속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 그를 거절감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절감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니까 거절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나에게 욕했던 사람도 나를 거절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요셉이 올라서는 거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윈씨 어? 타자굴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다 어?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이여 만세수로여 없어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누구를 높여야 되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부여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고백해 크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 감사하면 앞으로 힘든 것이 더 많아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더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감사한 걸 너무 기뻐하셔 한 번 아들이 딸이 전화해갖고 엄마 고마워 얘기해봐 부모가 그냥 눈물 뚝뚝 떨어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나 진짜 죄 밖에 안 짓는 이 달리 표현하면 또 식충 얘는 안정환은 침대에서 누워서 눈을 떴더니 눈 떴다고 마누라한테 맞았대 눈 떴다고 왜 눈을 뜨냐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게 그냥 은혜요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드에 알리지 말고 가드라는 게 뭐예요 원래 이 틀 틀이에요 틀 집밥는 틀 거기에 알리지 마는 거예요 가드에 히끼드 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왜 갇히니까 포로데니까 할렐루야 아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 필요 없어요 베들라블에서 티끌에 굴렀다 이 말씀이 창세계 2장 3장 19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는 앞파르니까 앞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이트 레 아파르예요 아파르 레 라고 하는 것은 몸모를 향하여라는 것은 베이트는 집이에요 먼지의 집 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의 집 먼지에서 먼지로 굴렀다 이 머리가 뭐야 네가 먼지로 흙으로 돌아왔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하세요 사단이 알면 안 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잖아 사단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여기 표현도 그래요 자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빌 주문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대젤은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멘 사빌은 뭐예요 기쁨이네 기쁨 사빌 이 도시 이름이 사피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은 뭐냐 기쁨을 얘기한 거예요 기쁨 이 뜻이 그냥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어떠한 부끄러움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이 표현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인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수치를 물러쓰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벗어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라 왜 너희의 상이 크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도시가 사난인데 이 나온다는 것에 짜 크게 가볼게요 짜 짜가 이 흙은 땅은 채소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라고 할 때 나온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이삭이나 뿌리가 이렇게 나와올 때 가지가 나올 때 그거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짜라고 그래요 너희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너희의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온다 기쁨이 올라온다 생명이 올라온다 능력이 올라온다 할렐루야 아멘 나온다 나와 할렐루야 벳에젤은 애국하여 너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단어를 다 찾았어요 애쨈는 뭐냐면 옆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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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맨 처음에는 아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는데 불리하다 거절하다 계약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엣젤이라는 뜻은 곁에 있다 곁에 있다 근접해 있다 근접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애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 곁에서 지금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 돼 할렐루야 마로쭈미는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왜 써 저주 때문에 쓴 거지 저주 때문에 저주 저주 안에 있는데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저주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 말하면 예루산 성몸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몸 근데 이 저주 마라의 쓴물을 얘기한 건데 이 마라의 쓴물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뭇가지가 필요해요 예수굴소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굴소의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쓰지 않고 저주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옆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못 잡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바라보게 될 때 저주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매우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아멘 이게 이 말이요 그냥 읽으면 아무 뜻도 없어요 근데 이 라기스라는 게 뭐냐면 라기스 이게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이제 이걸 한국말로 쓰면 똑같은데 이것도 한국말로 쓰면 이게 라기스고 라기스 이것도 라기스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알 발음이라서 어떻게 하냐 라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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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근데 이건 라기스 라기스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기스가 이 죄의 온상이라는 거야 이 근원이라고 했을 때 레시트라고 썼는데 레시트 레시트 이게 태초에 태초에 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첫 열매 했을 때도 쓰는 단어고 어떤 거에 근원이라고 했냐 핫하트 핫하트 원죄 원죄 모든 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속죄죄 속죄죄 속죄죄라는 뜻도 있고 원죄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가 근원적인 뜻 아주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근원적인 죄 근데 그 근원적인 죄가 어디에서 있냐 라기스에 있다는 거예요 라기스 근데 이 뜻이 뭐냐 도대체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크게 완강하다 완강하다 예 완강하다 고집스럽다는 건 고집스럽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죄는 크게 죄는 내가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거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 죄를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죄의 근원은 뭐냐 욕심이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끊어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욕심 욕심을 끊어버려야 돼 왜 욕심을 가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말씀이 들리지 않아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들으라 그렇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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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에서야 구대 축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태클을 해갖고 다리를 뿌어쳤어 그럼 어떡해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야 더 어떡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상은 뭐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거를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자기 욕심 왜 이스라엘을 데리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 크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아멘 이 가드모레셋 작별하는 야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14절이죠 신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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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작별하는 예물 이것이 뭐냐면 이혼 이혼하다 이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하다 그리고 선물 위자료로 주는 거예요 위자료로 더 이상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 있지 마라 너의 자리가 아니다 너의 자리는 자유다 너의 자리는 건강이다 너의 자유는 풍요다 너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왕강히 엮이면 그 안에는 고통밖에 없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 악집 이건 뭐냐면 악집 악집이 속이다 이 악집 뜻이 원래 속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잔인한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잔인하다는 뜻이에요 이 가드모레세 악한 영 우상승배하는 그곳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구속하는 그곳 그곳에 있으면 속임을 당해야 하고 결국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레세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란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여기서 마레세 주민아 여기 표현해요 마레세 주민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레사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롯시 머리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되면 크게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하나님이 나로와여금 소유하게 하신다 다시 나의 머리를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하나님 음성대로 살아라 속임당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소유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둘람까지 아둘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우와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와의 의의 머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우와의 의로움까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우와의 영광이 여우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 표현은요 대머리 같게 한다 이 뜻이 뭐냐면 코라틸 크게 해볼게요 코라티 이게 뭐냐면 고라자손 고라자손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이 단어의 뜻이 머리를 벗겨지게 하다 대머리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머리가 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원래 의도하는 건 뭐냐면 고라처럼 너희가 반역하게 되면은 코라 뒤에 나오는 코라는 네가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의 머리가 내가 되면은 내가 너를 소유하게 하고 온 땅의 모든 걸 소유하게 하지만은 너희가 나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를 포로되게 할 것이다 끌려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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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무서워 무서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표현을 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아멘 아멘 들을 자는 듣게 되게 되실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미련하게 만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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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하셔 내가 크루즈를 어떻게 해 그러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이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가를 매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몰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천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저도 아 이거 사거리 치면 안 되잖아 그냥 천만원 그냥 잃고 말지 괜히 내가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도 생각 많아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희한하게 희한하게 막 내가 불안하다가도 기도하면은 주님이 걱정하지마 야 이거 채울거야 할렐루야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15개 와 그러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앞으로 갈 시대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이 보물 말씀처럼 하나님을 머리를 삼아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너의 머리시다 너의 근원이시다 너의 생명이시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라도 속임당해서 죽임당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우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여께 세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